안녕하십니까 하틴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달구벌 대로를 달리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달구벌 대로 낀 1층에 상가 있고 코너 있고 땅도 크고 엘리베이터 있고 그리고 신축은 아니에요 준신축 건물이고 뭐 땅이 크다 보니까 가구수도 많이 들어서 월세도 좀 나오는 건물이구요 이분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자기가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좀 편하게 상가를 하나 관리가 어렵지 않은 뭐 단층 상가 같은 거 크다란게 사서 편하게 좀 거주하시고 거처를 옮기고 싶다 하셔서 매매를 결정을 했다고 하십니다 여기 사시면서 화원에 가지고 있는 땅도 보상도 받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모로 또 일이 좀 잘 풀리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데 정말 잘 된 일인 것 같다고 제가 같이 말씀을 말을 이어가면서 제가 보러 가겠다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달구벌 대로 감산동 그리고 용산동 있지 않습니까 용산동에 위치한 건물이거든요 그 현장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인물은 참 좋습니다 인물도 좋은 만큼 위치도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고요 여기 가장 가까운 역은 죽전역과 용산역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동네 분위기도 밝고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죽전역입니다 죽전역은 도보로 한 6-7분 정도 하면 죽전역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고요 오늘 날씨 한번 보입시오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더운 날입니다 날씨가 엄청 햇살도 엄청 더운 날인데요 날씨가 이렇게 또 좋다 보니까 이 건물 전면이 넓은 게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 건물은요 1층에 상가로 그리고 2층 3층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가온룸인데요 온룸과 3룸 그리고 주인 세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7가구나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영상을 앞전에 보셨다시피 먼저 촬영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느낀 게 관리가 참 잘 돼 있다 지금 바로 매수하셔도 손볼 거 하나도 없다 라는 게 일단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참 그리고 빠져뜨린 게 건물 접한 도로입니다 도로가 북쪽 북쪽으로 8m 그리고 이쪽으로도 동쪽으로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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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동쪽에 접한 전면이 아주 넓은데요 이 넓은 전면을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도 있는데 이 배관이 정말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이 배관을 따라서 외벽 대리석에 녹물이 스며들고 하면 건물 외관도 보여지는 게 참 좋지 않은데 직접 또 비용을 들여서 칠도 말끔히 하셨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닥 칠도 그렇고 옥상, 옥상에 우레탄 방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쪽에 건물 남쪽으로 걸어 왔는데요 남쪽에서 보면 주인 세대, 제일 위층 주인 세대 거실 창 보이시죠? 앞쪽에 그늘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동쪽과 남쪽을 비교해 보면 최강 받쳐지는 게 다르죠 남쪽도 최강도 잘 받고 있는 건물 환기도 아주 잘 될 법한 그런 내용의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주인 세대와 건물 내 어제 이사를 나갔는 원룸 공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 세대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주차장은 좌측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그리고 정면 방향으로 주차라인은 총 8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주차장 바닥도 이렇게 크랙을 신축하실 때 크랙을 다 따놓아서 주차장도 크랙 없이 실금 금강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건물 내입니다 2015년도 중공단 준신축 건물들 중에 이렇게 에리베이터 시공된 건물 참 찾기 힘들죠 건물에 에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2층에 원룸이 하나 공실인데 마침 잘 됐어요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원룸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룸을 아무래도 영상에서 접할 수 있으면 건물을 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점 아주 저도 만족스럽고 구독자분들도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룸은 여기 101호 원룸 현재 공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엘리베이터 앞에 공간이 아주 넓어서 참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분리형 원룸입니다 여기가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주방 옆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방 쪽에 화장실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에도 환기창도 하나 잘 빼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방인데요 방도 사이즈가 적절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복박이 장도 하나 시공을 해 두셨고 이쪽에도 세탁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보니까 창을 열어볼게요 여기가 건물 북쪽편 북쪽 전면 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이렇게 원룸이지만 베란다 창이 참 큽니다 이렇게 세입자분들 아주 좋아하고 나왔고요 에어컨까지 있는 풀옵션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주인세대 올라가서 주인세대 한번 보여드리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인세대의 현관입니다 현관도 보시면 아주 사이즈가 넓어요 눈이 아주 큼직하게 다 있는 걸 보시면 현관 사이즈가 가늠이 가실 테고 여기 중공 난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주인 분이 워낙 관리를 잘 하셔서 바로 입주해서 거주하셔도 될 만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은 이제 강화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 천장도 지금 거실 천장도 우물 천장을 만들어놔서 층후를 높게 보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 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 보시면 이제 용산자이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남쪽 최강도 아주 잘 들어오고 안쪽에는 여기 주방 공간인데요 제가 지금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텍이고 지금 짐들이 있고 장들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도 그렇고 거실 사이즈가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도 작은 방 이렇게 짐들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셔가지고 크게 손붙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장도 붙박이 식으로 하나 짜여져 있고 이제 화장실 화장실도 여기 하나 어우 큼직하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한 칸 더 있고 그래서 방은 총 3칸 욕실 2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일단 옥상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세대는 잘 보고 나왔고요 여기가 사이즈가 아래층보다는 좀 더 큰 온 놈들이 여기 4층에 위치했고 주인세대는 이렇게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4층 복도 공간이 이렇게 있고 총 4개 오실로 4층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옥상 올라가는 쪽에도 이쪽에는 사실 뭐 세입자들이 쓸 공간은 그게 없어요 안 써요 이쪽 공간은 이쪽 공간은 대부분 주인들이 다 사용을 하시죠 옥상 입구 앞쪽에도 이렇게 샤시를 하나 짜서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창고가 별도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주인분이 옥상 올라와서 문도 열어주고 하셨는데 옥상 올라와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오레탄방수가 너무 반지반지거리고 깨끗해서 눈부시다고 지금도 아직 눈부신데 그만큼 옥상 관리가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옥상만 보면 정말 신축 건물 같다고 생각이 들 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오늘 건물입니다 주변은 이렇습니다 저기 앞쪽에 엘리넷들 죽전동이죠 그리고 저기 앞쪽에 빌리븐 메트로뷰 그리고 시티 시티파크고 그리고 빌리븐 스카이 앞쪽이 죽전역이죠 앞쪽에는 CGV 영화관이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마크 삼정그린코아 앞쪽에 신축하고 있는 것은 용산자이 아파트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제 성서라고 이어지는 곳이죠 용산로 로테캐슬 그리고 죽전우방아파트 보이는데 저기 넘어가면 성서공단입니다 성서공단 직장인들도 오늘 이 건물에 임대수요자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 용산역이 차이 아파트 앞에 바로 달구벌 대로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해서 찾아오던 도로변이죠 저기에는 엄청난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도 건물 임대수요자라고 보여집니다 아참 그리고 여기 옥상에 여기 중개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개기도 1년에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13개 3룸 2개와 주인세대 총 17가구입니다 대지는 338제곱미터 건물은 623제곱미터 대지구평산산시 102.2평 건물 189평입니다 건축분들은 2015년 1월 8일날 중공에 났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로는 8m 8m 코노벨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5억입니다 대출은 6억이 있고요 임대보증금 주인세대 현재 거주를 하시고 현재 임대보증금이 2억 9백만원 현재 인수가 16억 9,100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702만원입니다 은행이자 6% 적용을 했는데요 300만원 제외하고 402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수익에서는 이 중개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달에 한 15만원 정도 수익이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개기로 건물 관리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 죽전내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대구 중심 달구벌대로 끼고 있고 여기 다양한 직장인 수요와 성소공단 수요를 끼고 있는 용산도 위치한 땅도 크고 위치도 좋은 뇌물 하나 찾아봤는데요 오늘 건물은 인수가격이 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자면 고점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액절충을 통해서 최대한 조율을 해봐드리고 그리고 추가 대출을 통해서 인수할 수 있는 부담을 줄여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